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16번째는요. 정말 너무 중요한 무차별 곡선인데요. 무차별 곡선은 효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차별 곡선에서 이 무차별이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똑같다는 건데 뭐가 똑같냐면 무차별 곡선의 모든 점에서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축이 수직축은 y제 제화고요. 그 다음에 수평축은 x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y제는 빵 x제는 우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u는 60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이 전체의 모든 점에서 효용이 60을 나타낸다는 뜻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점에서요. 이렇게 소비가 y제는 20개 x제는 3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만약에 좌표로 나타내면 xy에서 x는 3개 y는 20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점에서 소비를 하면 이 점에서 소비를 하면 보세요. 여기에는 15 x제 15 y제는 1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비점에서는 지금 x제 15개와 y제 10개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봐봐요. 얘네 둘이 다른 점은 뭐야. 그렇죠. 소비하는 x제와 y제 개수가 서로 틀리잖아요. 서로 개수가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무차별 곡선 안에 있으면 즉 x제 3개와 y제 20개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나 x제 15개와 y제 10개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 모두 60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 두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c점, d점, e점, 막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무차별 곡선 상에서 모든 무차별 곡선 상에서의 효용은 다 똑같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에요. 아셨죠? 그럼 선생님, 이 무차별 곡선의 이 선은 어디서 그린 거죠? 우리 이 핵심 주제 15에서 끝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효용함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효용함수가 가령 u는 x, y 이거 배웠었죠. 이게 쌍곡선의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쌍곡선의 형태냐면 y는 x분의 u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 수직축과 수평축이 되니까.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효용함수의 모형이라고요. 효용함수의 모형. 이따가 예를 들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교재 78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 선호의 기본 공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완전성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전에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점과 B점에 서로 상품 묶음이 뭐 10개, 5개, 그리고 20개, 7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A점과 B점 모든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거 또는 다른 무차별 곡선에서의 이 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서로 모두 비교가 가능하다.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완전성이에요. 그리고 이행성이란 건 뭐냐면 이행성이란 건 만약에 이 점 중에 ABC가 있는, ABC라는 것들이 있어요. ABC가 있을 때 A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B보다 B점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효용이 크다면 그리고 또 B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C점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효용이 크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C하고 A하고 비교하면 A에서 소비하는 것이 C보다 더 커져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행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연속성은 이 무차별 곡선을 그릴 때 아주아주 굉장히 작은 단위로도 소비를 할 수 있어서 막 한없이 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분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 건데 뭐 결론적으로 이 3개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 4번하고 5번 단조성과 볼록성이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왜 그러면 이 완전성, 이행성 그래가지고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하냐면 우리 효용이란 게 있잖아요. 효용이란 거를 기수적으로 숫자로 딱 나타내서 비교할 수가 없고 서수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서수적이란 건 뭐예요? 그렇지. 기수적이란 건 숫자 효용 100 그리고 효용 80 이렇게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기수적인 거고요. 서수적인 거는 뭐냐면 서수적인 거는 다만 크기만 비교해요. 이 효용이 저효용보다 크다 작다 정도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서 숫자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u가 예를 들어서 80이고 효용이 70이다 이렇게 적었을 때 사실 이 숫자를 적는 건 계산하려고 적지만 우리 무차별 곡선에서는 이 숫자가 절대적인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중요한 거는 80이 70보다 크다. 이것만 중요한 거다. 이것만 중요한 거다. 이런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잊어버리셔도 돼. 다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무차별 곡선 이런 거 나올 때 효용은 서수적이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셔. 아셨죠? 뭐 그런 거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험 보는데 내용이 왜냐면 되게 철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나면 그래서 외우자고. 아 서수적인 거구나. 무차별 곡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조성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당연한 건데 소비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한 개 소비하는 것보다는 두 개 소비하는 게 두 개 소비하는 것보다는 세 개 소비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을 많이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효용을 나타낸다.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Y제 Y제하고 여기 X제가 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이 U1이라는 무차별 곡선과 그 다음에 이게 U2라는 무차별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점에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멀어요. 이 놈이 더 멀죠? 그랬다는 말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이 이 점보다 예컨대 더 많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더 무차별 곡선의 효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2가 U1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록성 있죠? 볼록성. 볼록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는 극단적인 재화 묶음보다 여러 가지 재화를 이게 중요해요. 골고루 소비할 수 있는 재화 묶음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모양. 지금 이 모양이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볼록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골고루 소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그랬죠? 자, 여기 Y재가 있고 여기 X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재 하나에 1원 그 다음에 X재 하나도 1원 가격은 똑같다고 쳐볼게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이게 U는 100 이러면은 이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모든 소비점에서 모든 소비점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죠? 효용이 100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무차별 곡선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A점하고요. 그 다음에 이 B점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A점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예컨대 X재는 하나 소비하고 Y재는 20개 이렇게 소비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소비하는데 얼마 들어요? 21원 들죠. 그죠? 자, 근데 B는 한번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20이니까 여기까지 많아 봐야 한 7 그리고 여기도 한 7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B는 7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7 더하기 7이니까 14원 들었지.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 똑같이 효용은 A나 B나 100이야. 그런데 그런데 이 B점은 골고루 소비하니까 겨우 얼마 들어요? 100의 효용을 얻는데 14원밖에 안 들죠. 근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하나만 거의 Y만 몰빵해서 소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효용 100을 올리는데 21원이나 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똑같은 효용을 똑같은 효용을 얻기 위해서 소비할 때는 골고루 소비하는 것이 하나만 어떻게 해요? 편중되게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이거를 더 골고루 소비하는 데서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했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게 Y가 밥이야. 그리고 이거는 깍두기야. 깍두기. 깍두기. 자, 깍두기. 그러면 어 자, 그러면 이 밥하고 깍두기가 있는데 둘 중에 이 A는 이거죠. 밥, 어 밥만 스무 밥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한 숟갈씩 팔고 1원에 깍두기도 한 조각씩 1원에 판다고 치면 그러면 어 밥을 얘는 스무 숟가락 밥 먹고 깍두기 한 조각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효용 중에 배가 부르긴 해. 그죠? 배는 엄청 부르지만 맛에서 느끼는 효용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엄청 싱겁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배는 그죠? 배가 부른 거는 이 A점보다 조금밖에 배가 안 부르겠지만 맛은 이거보다 더 많이 느꼈겠죠. 그러면 이 배가 부른 것과 맛있는 것에서 주는 효용의 핫과 얘네도 이 둘로 효용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서 소비하겠냐고 똑같은 효용을 주면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골고루 나오는 골고루 소비를 해서 비용을 줄이 비용을 더 줄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효용을 맛보려고 하겠죠. 이게 사실 소비자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눈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볼록성 소비자는 극단적인 제와묶음보다 골고루 소비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볼록성이 골고루 소비를 선호한다는 걸 더 좋아하는 거고 단조성은 뭐라고요? 단조성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그렇죠?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로 곡선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자 효용함수가 U는 XY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지금 XY라는 얘기예요. XY 그렇죠? XY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예를 들어서 A점을 3, 20에서 소비하고 있다. 그러면 A점 3, 20 여기다 집어넣으면 60이죠. O, 12 지금 이 B는 X 5개 Y 12개죠. 그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럼 60이죠. 그다음에 여기 C점은 16 이렇게 16 소비하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럼 60이 아니라 60이죠. 그래서 다 효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 B, C 3점만 제가 골랐지만 모든 점들이 다 어떻게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뭐예요?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X제와 Y제의 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점에서 소비하고 있다고요. 아셨죠? 소비하고 있어. 소비하고 있어. 이 점에서. 그래서 이걸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무차별 곡선의 성질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무차별 곡선이 중요한데 어 교재는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을 위해서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우상향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주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우하향한다. 무차별 곡선은 보통 우하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동일인이 똑같은 재화를 똑같은 시기에 만약에 측정을 했으면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 안 돼요. 아셨죠? 무차별 곡선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I0는 이렇게 가고 I1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무차별 곡선이 그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이 B점에서는 B점은 I1의 B점을 보면 자 C하고 B랑 비교하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기 때문에 B하고 C하고 어떻게 해요? 효용이 똑같죠? 그죠? 그리고 A하고 B하고도 또 동일한 I1이란 무차별 곡선에 있기 때문에 B는 A하고 또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A점과 C점을 비교했을 때는 C점이 A점보다 원점에서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지 C가 더 커야 되잖아 A보다 그럼 모순이 생기잖아요 서로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교차하지 않아요 서로 교차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행성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그랬죠? 뭐 때문에? 그죠? 단조성 때문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효용 수준이 커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I0 무차별 곡선보다 원점에서 더 떨어져 있는 I1 무차별 곡선이 더 효용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고요 여기 C점 여기 D점이 있죠 여기 D점 D 자 제가 그냥 쉽게 문제 내볼게요 지금 지금 A점하고 A점하고 C점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효용이 커요? 당연히 C점이 더 크죠 원점에서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A점하고 B점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효용이 커요? 당연히 두 개는 같은 거다 왜? 똑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C하고 D도 같겠죠? 그리고 C, D는 A, B보다 더 효용이 큽니다 이런 거 쉬운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그 다음에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그랬죠 볼록성 왜냐하면 골고루 소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에서 전형적인 문제인데 다음 이게 지금 여기는 빵이고 여기는 우유래요 자 무차별 곡선에서 설명 좀 옳은 것은 자 A점은 C점 옳은 거 찾는 거죠 A점은 C점에 비해서 만족도가 크다 틀렸죠 왜? A점과 C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A점은 C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A점은 C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예산선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몰라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D점 D점은 A, B, C점 중에서 하나와 무차별할 수 있다 즉 동일하다 효용이 동일합니까 아니죠 D점이 원점에서 더 가까우니까 A, B, C 모두에게 A와 B와 C는 같잖아요 그죠? A, B, C 모드보다 더 효용이 낮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A점에서는 빵의 소비보다 우유 소비에 더 큰 한계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답인데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굉장히 자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만일 소비자의 선호가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한다면 그는 빵 소비의 감소 없이 우유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왜? 왜 틀렸냐면 B점에서 C점으로 간다는 것은 일단 효용은 똑같죠 하지만 봐봐요 B점에서 C점으로 가려면 우유의 소비를 늘리는 대신 빵의 소비를 이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유의 소비를 이만큼 늘리기 위해서 빵의 소비를 이만큼 줄여야 되니까 빵의 소비의 감소 없이 우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4번 지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4번 지문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뭐 배웠냐면 우리 희소성의 원칙 희소성의 원칙 희소성의 원칙은 뭐냐면 흔하면은 많이 갖고 있으면 가치가 없어 근데 희귀하면 좀 희귀하면은 이게 가치가 올라간다 시점은 봐봐요 이 A점을 볼까요 이 A점은 이렇게 거보면 지금 이 A점에서는 빵을 이만큼 소비하고 있는데 우유는 겨우 요거밖에 소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A점에서 소비할 때는 이 사람이 뭐를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쵸? 우유가 조금밖에 없고 빵은 흔하니까 어떻게 그쵸? 이 사람은 빵보다는 우유를 더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 빵을 소비할 때보다 우유를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하고요 이제 뭐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실 때 그럼 여기에서 시점은 어때요? 시점에는 반대로 무유가 흔하고 뭐가 빵이 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빵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빵을 소비할 때 더 큰 효용을 느끼고 빵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아주아주 중요한 한계 대체율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이게요 잘못 삐끗해가지고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인식할 수도 있고 계속 헤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절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되게 쉬운 개념이고 일단 개념부터 알아보자고요 먼저 줄부터 굳고 시작하자 자 82페이지에 거기 1번 한계 대체율 개념에서 쌍과로 1번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정도 돼요 끝에쯤에 Y제 수량 의미 밑줄 즉 한계 대체율은 Y제 수량 아셨죠 두 번째 어디에 밑줄 그시냐면 82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 쌍과로 3번에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이다 밑줄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X제를 더 소비할수록 감소한다 이거는 뒤에서 배울 한계 대체율은 체감한다는 그 법칙인데 자 그래서 요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부터 기본 개념을 보기 위해서 제가 요 그림은 83페이지에 있는 그림 5번을 미리 좀 갖고 왔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 자 우리 요 A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A점 A점은 지금 X제는 세 단위 Y제는 스무 단위를 선택 이 A점에서 소비하고 있죠 그죠 X제 세 단위 Y제 스무 단위 소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효용이 얼마입니까 효용이 60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C점을 한번 좀 비교해볼까요 C점에서는 자 여기도 X제와 Y제를 몇 개를 소비하냐면 6개 아 10개 6개 요렇게 소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는데 얘네들은 효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소비를 했더니 그죠 요렇게 소비를 했더니 효용이 60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무차별 곡선상에서 있잖아요 효용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요 A점에서 소비할 때하고 C점에서 소비할 때하고 효용은 같지만 뭐가 틀리냐면 봐봐요 여기는 지금 Y제가 흔하죠 Y제가 흔해 그리고 X제는 상대적으로 귀하잖아요 왜냐하면 20개나 Y제는 소비를 해가지고 Y제는 이제 굉장히 질렸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빵하고 우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질렸는데 그래도 X제는 3개밖에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뭐를 더 소비할 때 더 효용이 커지자면 상대적으로 적은 X제를 소비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 영역에서는 근데 C점을 볼까요 C점에서는 상대적으로 X제를 많이 소비하고 10개니까 Y제는 6개밖에 소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더 흔해요 X제가 더 흔하고 Y제가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제보다 Y제를 소비할 때 더 큰 만족감 효용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얼만큼 그러니까 이 한계 대체율은 그러면 이 X제를 네가 얼만큼 좋아하니 라는 거를 지금 소비할 때 X제를 얼만큼 좋아하니 라는 거를 뭘로 나타내고자 하냐면 요 Y제 수량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Y제 수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 A점에서 한계 대체율을 영어로 나타내면 MRS라고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 대체율을 영어로 하면 MRS예요 MRS XY가 예를 들어서 O구요 그 다음에 C점에서 C점에서 MRS XY가 가령 0.8 뭐 요렇게 되죠 그러면 A점에서는 X제 한 단위를 Y제 5개 이게 Y의 수량 이라는 거죠 Y제 5개하고 서로 바꿔서 소비했으면 좋겠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 Y는 이제 질렸잖아요 그러니까 Y를 5개씩 주고라도 X제 하나를 소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점에서는 반대로 X제 하나 갖고 여기는 Y제가 더 귀하니까 Y제를 몇 개 그렇죠 Y제를 0.8개를 교환하겠다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더 귀한 거예요 Y제가 더 귀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세요 점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B점을 거쳐서 C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뭐의 소비량이 점점 커져요 그렇지 X제 소비량이 점점 커지면서 X제는 흔해지고 흔했던 Y제는 점점 귀해지죠 그러면 자 한계 대체율이 Y제 수량이랑 X제 한 단위에 대한 Y제의 수량을 의미하는 건데 한 단위와 교환할 Y제의 수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지겠죠 그게 뭐예요 X제를 더 소비할수록 한계 대체율 즉 X제 한 단위와 교환할 Y제 수량이 작아지니까 한계 대체율은 감소한다 그런 거예요 이걸 어렵게 얘기한 게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이 소비점에서는 X제가 귀하고 Y제가 너무 흔한데 이 소비점에서는 반대로 Y제가 귀하고 X제가 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뭘로 얼마나 X제 한 단위가 더 귀하냐를 Y제 수량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만 알고 나면 사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자 다시 MRS MRS XY가 3이래요 이거 뭐 의미한다고요 Y제 수량 뭐 한 단위 X제 한 단위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 MRS 나온 김에 선생님 MRS가 뭐의 약자입니까 뭐의 약자인지 이따가 나와요 아셨죠 발음하기도 되게 힘들어 어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야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고 길죠 근데 뭐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알아서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자 M R S X Y 이 첨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첨자가 이 첨자가 앞에 있는 게 한 단위야 한 단위 그죠 그리고 요게 한 단위의 3이다 그러면 요게 3이라는 얘기 아셨죠 앞에 있는 거 한 단위에 요 세 단위를 교환할 수 있다 교환해서 소비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셨죠 가장 기본적인 이것만 알면 한계 대체율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 자 82페이지에 나온 공식 있죠 거기 나오는 공식 왜 그런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 한계 대체율의 개념이 봐봐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자 이게 MRS가 약자라 그랬죠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발음하기도 진짜 더러워요 이거 아무튼 이란 동일한 효용수준을 자 봐봐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자 이거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우리 82페이지 나옵니다 이거 괄호 치세요 즉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이게 뭡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가니까 이거는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차별 곡선상에서 무차별 곡선상에서 동일한 효용에서 소비점을 옮겨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X제 소비량 한 단위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감수시키는 Y제의 수량을 의미하죠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유리에요? 왜 유리냐면 보세요 유통성 없어 진짜 왜 유리냐면 예를 들어서 X가 X제를 두 단위 증가시킬 때 이거를 6단위 Y제를 6단위 감수시켰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두 단위에서 6단위 감수시켰죠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1대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한 단위로 만들었을 때 그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원래 꼭 한 단위는 아니다 한 단위로 했을 때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X제를 1로 놓고 나머지를 Y제는 그거에 대한 비율이다 혹은 개수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걸 한 단위로 했으니까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냐면 우리 이제 이걸 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원래 A였었죠 A였으니까 최초의 소비량은 X제로 Y제로 에서 소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X제로 그 다음에 Y제로 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X1 Y1 으로 소비점을 옮겼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X제로 에서 X1 으로 이렇게 X제를 한 단위 증가시켜야 돼 그럴 때 느끼는 효용은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이만큼 X제 델타 X니까 예를 들어서 두 단위라고 쳐봐요 거기에다가 요거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 느끼는 한계효용 즉 한계효용이 MUX 거든요 요거하고 자 X제 한 단위 소비하면서 늘어나는 효용과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뭐예요 이제 X제를 늘리면 효용을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Y제를 이만큼 줄임으로써 감소하는 MU Y를 서로 곱해주면 감소하는 효용의 크기와 증가하는 효용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지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MUY를 분모로 가고 델타X를 요 분모로 가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안 나와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MRS XY는 MUY분의 MUX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자가 뭐예요 요 놈이고 분모가 요 놈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MUY가 MUY분의 MUX 3이 나왔어 이거 뭐 의미하는 거예요 딱 이거 질문 받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이거 한계 대체율의 식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대답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딱 보고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분자인 X제 한 단위를 분모인 Y제하고 교환할 때의 Y제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MUY분의 MUX를 보고 Y제 수량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자 이게 그래서 공식이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요거는 지금 A, B점을 요렇게 무차별 곡선상에서 이동을 시켜서 점점점점 작게 만들면 결국은 한 점이 나오겠죠 그럼 이 한 점에서의 한계 대체율은 보면은 요게 델타 X분의 델타 Y죠 뭘 의미합니까 이게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의미하는 어디 접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요거를 줄여 보면 아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교재 83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A점에서는 뭐가 굉장히 흔해요 Y제가 굉장히 흔하죠 Y제가 흔하니까 X제가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되게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A점에서는 3 20에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X제 Y제 그래서 X제가 귀하고 Y제가 너무 흔해요 그래서 Y제를 많이 주고서라도 바꾸려고 할 거고 점점점점 이쪽으로 갈 수죠 갈수록 X제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Y제는 귀해지고 X제는 이제 흔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은 점점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언어로 표현한 것 같아요 내가 볼게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냐고 그죠 그냥 무차별 곡선에서는 일로 갈수록 X제가 더 흔해지니까 한계 대체율은 그냥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한계 대체율 감 한계 대체율은 감소한다 감소의 법칙이라고 그러던가 그죠 그러면 더 쉬웠을 텐데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가 한계 대체율을 이제 체감의 법칙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아까 한계 대체율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볼까요 한계 대체율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A점에서 그리고 B점에서 C점에서 기울기가 과연 점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기울기도 점점 감소합니다 당연한 것이 기울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계 대체율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이 무차별곡선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실 한계 대체율을 가지고 계산하라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무차별곡선의 성질 있죠 성질 되게 단조성하고 볼록성 왜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원점을 향해서 더 멀어지는 쪽이 효능이 커진다 뭐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은 X제 한 단위와 교환하는 Y제의 수제 Y제의 수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이며 한계 대체율은 점점점 X제의 소비량을 늘려갈수록 감소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무차별곡선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예산선을 배우고요 그 다음 장에서는 드디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만나서 서로 상봉을 해서 소비자 균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산선을 배우러 가보자고요 보시고 예산선 바 Franco